누구나 맞출 수 있지만 겁나 어려운 문제 하나 낸 다음에 먼저 맞춘 사람 퇴근임거임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꾸몽 같은 야비한 애들이 바로 검색해 맞네 야 꾸몽 에? 개소리야 오늘의 퇴근빵은 뭐냐 자다 일어나서 텐션이 안 나와 유스케어 퇴근빵 나랑 같은 채팅을 치면 되는데요 3점 먼저 딴 사람 퇴근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뭐 1,2,3 쳤어요 그래 이런 파크모가 1점 가져가는 거 3점 먼저 안녕하세요 3점 채우면 퇴근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? 아 너가 먼저 친 걸 치면 된다 와 타자 싸움이야? 네 타자 싸움입니다 오케이 마플 명령어 멈춰 오케이 야 아니라고 야 쟤 이상한 거예요 야 얘 벌써 2점이잖아 이러면 쟤 또 3점 채우려고 하나 더 치고 있다고 겁나 빨라 나 진짜 아니 올라오니까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데 그냥? 아니 마인애플 이슈드 서버 커맨드 켈로우 우성 여기 서버장이 마플이 아니라고 야 뒤진다 나는 퇴근하기 글렀다 너무 느린데 이거 아니 퇴근은 다 할 수 있어 마지막에 너 혼자 남으면 그냥 여유있게 따라치면 돼 자 바로 간다 이거 끌 거 없어 퇴근 빨리 해야지 바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퇴근 야 저걸 어떻게 쓰는데 뭐야 저 어디 쳐 아 난 쳤잖아 날짜 5점 붙이고 한번 야 자 간다 아 씨 좋았어 아니 저렇게 빨리 친다고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쳤어? 어차피 이미 마플이 쳐서 1점은 이미 나온 거예요 이 문제는 끝났어 그만 쳐도 돼 연습 문제 아니에요? 아니네요 연습 문제 없이 간다 했어요 연습 문제 없어 그런 거 없어 마플 1점이에요 야 근데 마플 이거 나도 저렇게 빨리 못 칠 거 같은데? 아니 영어가 나올 줄은 몰랐네 자 마플이 점수 하나 설치하시고요 뒤에다가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야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언제 칠지 모르니까 아 뭐야 저거 아 뭐야 저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닌텐도 스위치가 맞나 저게? 닌텐도 스위치가 맞나 저게? 닌텐도 스위치 아 대충 비슷했잖아요 0.1점 줘요 안 돼요 아니 제일 빨랐죠 아무튼 빨랐잖아요 저 대충 안 비슷해 지금 아무튼 빨랐죠 운터 회심의 헤드헤드헤드헤드헤드큐를 썼는데 앗도 알아봐주지 않았어 저딴 걸 칠 리가 없잖아 자 갑니다 아 그런데 저거 칠잖아 잠깐만 잠깐만 hunger 아 저거 칠뻔했네 야 방심하지 말란 말이야 예에이 좋아요 안겹닭 ㅇ이 어디 갔어요 구은이 아 어차피 끝났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 난 방심 안 했지 갑자기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잠깐만 일단 마플 보내야겠네. 그래야 퇴근할 수 있어. 안돼! 뭐야? 하마가 아니야? 안돼! 일부러 하마라고 친 거예요. 개화마! 바꿔 나이스! 그래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. 하마 뭐야? 아니 옆에 하마가 보이는데 그냥 치면 뻔해서 하마라고 한 번 쳐 봤어. 정직하게 물먹는 하마라고 쓴 거 봐봐. 개화마! 저거... 안 돼! 아악! 동물? 저게 다 뭐야? 마플! 나이스! 와 분명적으로 띄어쓰기 했어. 슈! 야 마플 퇴근이잖아. 야 나가. 아 뭐야. 선점 끝이야? 3장. 진짜 보냈어. 아 몇 개지 어떻게 알아 이거? 야 개수 맞아야 된다. 야 몇 개지? 야 잠깐만. 야 이거 치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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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솟아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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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오케이 오케이.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. 아니. 나 이거. 나 F사운드 눌러서 몰랐는데. 아니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 나도. 다시 다시 다시. 그만 쳐 이씨. 와아악! 나 아니야 나 안 쳤어. 저거 내가 친 거 아니야. 뭐야! 저거 내가 친 거 아니야. 마플이야 이거야. 나 진짜 미칠래. 난 진짜 미칠래. 아이씨. 아니 쟤기 텔로우 좀 빼요. 아 배 시켜. 아 꾸홍님. 꾸홍님 정답이고요. 나이스한데. 이번엔 제가 친 거예요. 마플이 명령으로 치는 거에는 앞에 뭐가 바 같은 게 있다. 어 바 같은 게 있다. 어 맞아. 그게 낚시야 낚시. 아 왜 앞에 영어야. 어? 어? 아니 안 끝났어. 아 파크모. 뭐야. 아 밥? 야. 야. 쳤나봐. 이 새끼야. 미친만 원 쳐야 돼 저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이 저 새끼 좀. 어떻게 해. 뭐함. 젊나 학군데. 그래 포기하면 안 돼. 네. 아 1점도 없어. 아 왜 죽이냐고. 야 이건 다시. 구멍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할게요. 구멍이 죽었기 때문에. 아 왜? 죽이면 안 되죠. 반칙이에요. 내가 하지도 않은 욕까지 써 가면서 했는데. 아 맞네. 욕은 빼줘야겠다. 오. 오. 야 빨랐다. 줄었다. 마플 자꾸 쟤는 퇴근하기 싫어 내가 봤을 때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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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. 야 다 틀리네 다 틀려. 야 한 번씩 다 틀렸어 세 명들. 영어로 썼어. 영어로 썼어. 정신 차리라고. 야 지금 셋이 동점이라서. 누가 맞추든 한 명은 퇴근이다. 아. 누구야. 하쿠옹님 퇴근입니다. 반영. 끄지세요. 긴 거 하세요 긴 거. 긴 거 오케이. 긴 거. 긴 거. 운떠님 퇴근하고. 자 꾸멍님. 뭐라고 하는 거지? 이이. 안 해. 퇴근 안에. 꺼져. 퇴근 안에. 꺼져. 너 확 끄지 마. 나 안 할 거야. 여기서 끊을게요. 야 너 꺼져. 야 이 쓰레. 아니 너 그럴 거면 이기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놓고 해. 아니 이겨야 할 수 있다고 이거. 이겨야 할 수 있다고 이거. 그치. 이겨야 저런 걸 할 수 있어. 아니 존나 웃겨. 아니 맞불때문에 끝났는데. 끝난 줄 알고 안 치는 게 존나 웃겨. 난 가만히 있어. 우우 쳤어. 근데 바로 그냥. 어 이거 마프리 쳤는데. 근데 나도 헷갈린 적이 있다는 게 존나 웃겨. 갈고리무늬 피스톤. 갈고리무늬 피스톤. 개빵전. 아니 나는 분명히 친 적이 없는데. 자꾸 애들이 뭘 따라 치고 있는 거야. 진짜 꾸멍 1등 하면 그거. 그러니까. 존나 봤지. 어 뭐야 내가 친 게 아니야. 점수 1점까지 설치하는 거 잡았습니다 꾸멍님. 그 이후로 이제. 마프리 낚시로 친 내 채팅에는 앞에 바가 있단 말이야.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. 버킷. 옆에 버킷 한번 흠집 보고 치고 이러고 있었다. 개 짜증나. 그래서 존나 느려지고. 우선 파스타는 언제 해 먹을 거야? 모르겠어. 언제 해 먹지? 지금은 조금 애매한데. 요즘 긴 거 해 주세요. 긴 거? 바로 긴 거. 난 분명 운터의 요구상을 들어줬어. 긴 거? 완벽했어. 지금 해 먹을까 그냥? 배고파? 맘대로. 뭐 좀 하다가 먹으면 뭐 좀 하다가 끊기고 그러니까. 음 그렇긴 해. 지금 먹자 그냥. 애 밥 줘 가볼게요. 완성할 때쯤 애기 밥 주면 되겠다. 뭐 좀 하다가. 고거는 않네? 왜요? 왜요? 잘 먹자? 저도 배고파? 그냥 먹자. 건에 소화가 없기 때문에. 종이를 말하면 돼. 근데 이번에 확인해. 정말 알아본다. 지げ 검은 씨와이. 어때요? 뭔지rina지? 네. 마지막으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